19살 말이었을거에요. 아 20살 되기 전이네. 네 아마 그럴거에요. 아니 근데 얼핏 듣기로 데뷔할 때 원래 멤버가 7명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네 맞아요. 그때는 이제 양현석씨께서 일단 최대한 많이 확보해놓고 그중에서 이제 경쟁을 시켜갖고 괜찮은 친구들을 뽑아서 이제 라인업을 갖추려고 그렇게 좀 많은 인원들이 모여서 함께 연습하고 그랬었습니다. 연습하고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4명으로만 추려진. 그렇죠. 근데 맨 마지막까지 저만 계속 원타임에 넣었다 또 뺐다 넣었다 뺐다 해서 제가 좀 심적으로 진짜 많이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타임에 방금 들으신 원타임에 원타임이라는 곡 작사 랩메이킹을 제가 했는데 저는 이제 원타임 멤버가 될 줄 알고 노래에 대한 작사를 다 하고 맞췄는데 그걸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뺐다가. 네 너는 프로듀서로 그냥 가는게 좋겠다. 네 그래도 또 다시 원타임을 해라. 그러다가 결국 맨 마지막에 저 대신 있던 어떤 멤버가 야반도주하는 바람에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최종 합류돼서 그렇게 원타임에 라인업이 굿즈돼서 데뷔하게 됐습니다. 이야 그런 사연이 있군요. 그렇죠. 김인하님. 이야 드묘해서 송백경씨를 볼 줄이야 바로 보라 켰습니다. 중학계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은 저희 애창곡 원타임 너무 반가워요 하셨네요. 그렇죠. 이현수님 원타임 is 원타임 for you man. 백경영 정말 최고입니다 하셨고요. 이상우님 좀 읽어주십시오. 네. 우리 친구들이랑 원타임 따라하면서 따라하면서 옷이랑 수건 엄청 비싼 돈 주고 샀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이제 또 원타임이 옷 뭐 수건 이런 거 막 있었잖아요. 저희는 수건을 비싸게 판 적이 없는데 이분이 어디서 바가지를 쓰신 게 아닌가. 그럴 수도 있어요. 저희는 비싸게 판 기억이 없습니다. 0202번님도 좀 읽어주십시오. 라떼는 말입니다. 원타임 때문에 볼링장 엄청 핫했던 기억납니다. 어 이분 진짜 기억력 좋으시네요. 노래가 빵빵 울려 퍼졌어요. 그 당시 볼링장 사장님들 원타임에게 큰절 올리셨을 때. 그 아무래도 그 안무 때문이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때 이제 중간에 오진환씨가 후렴구에 이 부분에 볼링을 이렇게 핀 넘어뜨리는 그런 어떤 제스처가 있었어요. 그 안무는 누가 짰습니까? 양현석씨가 짜주셨어요. 근황 얘기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 질문이 성우 관련된 질문도 많이 오고 있어요. 그 얘기 한번 해볼게요. 갑자기 성우를 누가 야 해봐 너 해봐 이런 경우입니까? 아니면 본인이 선택한 건 어떻게 된 겁니까 성우? 아 그쵸 그때 당시에 방송계에 제가 복귀를 해야겠다는 생각은 했는데 2000 몇 년도쯤입니까? 2018년도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뭐 다 늙어서 비디오로 하는 건 좀 싫고 아 비디오를 싫고 이제는 네 오디오 쪽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싶은 생각에 아 성우 하면 좋겠다. 그때 또 때마침 제 첫아이가 태어나서 옹알이를 했을 때 하고 있을 때 제가 동화책 같은 거 읽어주면 알아듣진 못하겠죠 당연히. 근데 깔깔깔깔 웃고 사랑스러운 모습을 보니까 제가 이제 그 웃음에 취해서 나한테 혹시 재능이? 이 생각에 성우의 검증을 일단 애한테 먼저 했네요. 네 그래서 바로 그 길로 이제 성우 아카데미 야간반 학원 끊어가지고 끊어가지고 3개월 동안 이제 밤에 열심히 다니면서 아무래도 또 랩을 하셨던 분이니까 이런 발음도 좀 좋을 것이고 하니까 아 그래서 성우가 되셨군요. 근데 이제 성우 시절에 제가 이제 K본부에서 전숙성우로 활동을 했는데 거기는 주로 성우들이 라디오 드라마를 해서 이제 연기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본인 목소리에 맞는 배역들을 주로 이제 받게 되는데 저는 주로 약간 목소리가 조금 거친 힙합 음악에 거친 랩을 자꾸 하려다 보니까 사람의 목소리는 본인이 내려는 어떤 그런 스타일 따라가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제 주로 받는 배역 캐릭터가 약간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그런 배역들 있잖아요. 좀 거친 역할들을 많이 했어야 되는 거네요. 성범죄자, 가정파괴범, 불량배, 반사회적 성격을 목소리도 그렇게 내야 되잖아요. 목소리를 그렇게 낸다라기보다는 그냥 제 목소리가 약간 그런 이미지인가 봐요. 특별히 제가 그걸 억지로 흉내를 안 내려고 해도 그런 배역들이 주로 저한테 많이 들어왔네요. 가만있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자, 그래서 성우 얘기가